과거 속에 계속 갇혀있으면 안 돼. 과거에 한 번 갇히면 못 나와. 사진을 찍어야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라고. 가! 내게는 지 마음을 꽁꽁 숨기는 이예요. 그런 내 속을 억지로 벌려서 파헤쳐봤자 좋은 게 나올 리 없거든. 그냥 조용히 옆에서 다독여주는 거지. 아직 안 늦었지? 하나 둘 셋! 고문이 형 그걸 약속을 무슨 개똥으로 하는 거지. 괜찮아. 뒤따말을 거야 속병이 안 나지. 셔츠 입으셨네요. 엄청 멋있어요. 앞으로 이거 입지 마. 왜? 별로야. 보기엔 무척 불편해. 입지 마. 알았어. 그럼 너도 이런 옷 입지 마. 보기엔 무척 불편하니까. 누구든 건들면 절대 가만 안 둬. 내가 지켜낼 거야. 꼭. 그 가족에 나도 있어? 가족 사진을 찍었으면 가족이지. 그 나비 확 지자 죽여줄게. 너 알지? 난 나비 잡는 킬넘거. 내가 또 겁먹고 도망치면 어떡할래? 쫓아가 잡아야지. 잡아서 다리 몽댕이로 부러뜨릴 거야. 바빠? 바빠도 너랑 놀 시간은 있지? 나도 궁금해. 아까 너한테 오빠 오빠 했던 그 어린 년은 누구야? 너보다 13살 많은 환자분. 속에 말을 털어놔야 속병이 안 난다며. 나 좀 그만 쳐다봐. 지금 슬픈 얼굴이야? 아니. 이쁜 얼굴. 슬픈 거 창피한 게 아닌데. 난 슬퍼. 그냥 아예 니가 나 평생 먹여 살리면 안 돼? 어디 어울리지도 않는 제비 코스프레야. 나 학교 다니고 싶어. 안 돼. 왜? CC하자고 들러붙는 연들 때문에 안 돼. 정 다니고 싶음 그냥 사이버대 다녀. 그러는 넌 왜 동화 작가가 됐어? 내가 동화 속 세상을 제일 잘 아니까. 원래 공주들의 삶은 참 다 힘들어. 오늘은 나비 꼭 그릴 거야. 나 그릴 수 있어. 기대할게 형. 나 수업 끝나면 기다릴 테니까 같이 가자. 나 도망 안 가. 그러니까 더 이상 따라오지 마.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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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지 말랬잖아 어? 싸우는 것보다 뽀뽀하는 게 낫다고 했어 안 했어. 진짜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를 죽인 게 맞아? 너랑 너의 엄만 달라. 나 죽어도 절대로 너 안 떠나. 나한테 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한 그냥 고문형이야. 의상자. 나도 괴로웠어. 너처럼.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가 갈리기 원망도 했어.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. 그냥 네가 날 보고 웃으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냥 우리만 남게 되는데 가! 빨리 이 집에서 나가! 꺼지라고 당장! 공룡 너 혼자 두고 절대 아무데도 안 가. 지킨다고 약속했잖아. 아니 넌 나 못 지켜. 이가! 진짜 미안해. 상한 얼굴 얼굴을 보고야 진짜 사가지예요. 보지도 않고 아무 큰 얘기가 아니지. 당태 혼자 있잖아. 걔가 혼자 있잖아!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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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당신 같은 괴물이라고 빨리 야 왜이래 정신 차려 문광택 문광택 정신 차려 문광택 정신 차려 이겨내면 되잖아 그래야 영원히 자라는 어른이 된다며 연기 그만해 아픈데 안 아픈 척 괴로운데 괜찮은 척 나 그냥 혼자 살고 싶어 이전처럼 뭘 이쁨 받고 싶어하는 어린앤거 의 좋은 형제는 꼭 한 집에서 살아야 개고생을 안한다 우리 괜히 헛걸음에서 고생하지 말자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같이만 있자 얘기 좀 하지니까 아 제발 꿈꿈질 그만 부려 너 지금 나한테 소리쳤어? 아니 내 목소리가 원래 이 방에서 더 많이 울리네 너 미행했어 넌 납치가 취미니까 미행으로 할까봐 재미냐? 재미나 없어도 멋있게 보이거나 싶어 그만 밀어내고 좀 받아주라 좀 받아주라 사랑해 고문형 사랑한다니까 야 사랑한다는데 왜 도망쳐 야 사랑해 그놈의 사랑에 한 번만 더 해 입을 확 이렇게 아이척 고란이 새끼가 닥쳐 이 고란이 새끼야 엄마 나무에 뭐하러 내 사진까지 걸었어? 나를 뭐라고 소개했는데? 엄마가 그렇게 소원하던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나 엄청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가 누구한테나 호감 영혼 아니지 죽을래? 남들한테 쓸데없이 호감 썼으면 뭐하게 나한테나 잘 보여 조심해 나 칼들었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 살아 기생충처럼 칼들었다고 했다 아 치소 기생충은 실수 실수 내가 좋아? 오빠가 좋아? 나는 내가 제일 좋아 이씨 이 백녀씨 뭐지? 에이씨 문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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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출라는 숟가락으로 잘 안 되는 데 보직 뿌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조전해 봐야 된답니다 어? 오빠는 잔소리 좀 하지마 이 짐 타봐 어디 가? 뭐긴 장기여행 가자며 너 오면 서프라이즈 하려고 어제 일부러 쇼한 거구만 갈 거면서 거무나 아픈 사람한테는 화내는 거 아닌데 왜 자꾸 화를 내지 뭐야 지금 나 혼내는 거야? 잘못은 쟤가 했는데 왜 나한테 지랄인데 자 녹할 거야? 쟤가 먼저 가는데 왜 나한테 지랄했냐고 오빠는 너 지랄 또 오빠 오빠 너 지랄 오빠 너 신조아 좀 배워 배우고 있다 너는 동방예의를 좀 더 배워 미쳤다 운강태 이건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진짜야 오빠 나도 오빠 그림이 필요해 형 나 필요하지 않겠어? 몴강태는 몴강태 거 너는 너는 네 거 나는 내 거 어 형 거 아니야 나는 몴강태 거 오빠 왜 미쳤다 포이즈의 마강태야 몴강태 오 엉 이리 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